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자전거가 너무 안 나가요 자전거가 무거워서 너무 안 나가요 구동계가 너무 등급이 떨어져서 안 나가요 자전거가 오래되서 안 나가요 그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자전거가 너무 안 나간다고 그게 물론 이제 저가에 아주 저가의 자전거도 있겠지만 비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비 불량이죠 정비 불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나가는 자전거가 왜 안 나가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오늘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은 공기압이 중요하겠죠 아무리 비싼 스포츠카도 타이어에 바람이 없으면 달리기가 힘들겠죠 공기압이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타이어에 옆에서 적혀 있죠 미니멈 몇부터 맥시멈 몇가지 들어가라고 해서 타이어에 적혀 있는데 미니멈보다도 적게 공기를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자전거가 안 나간다고 그러세요 그것도 아주 비싼 자전건데 구동계도 굉장히 비싼 최상급 구동계인데 안 나간다고 그러시면 보면은 타이어에 바람이 없어요 당연히 안 나가겠죠 그래서 맥시멈에 적혀 있는 것보다 한 10 정도는 일반적으로 좀 덜 100이라 그러면은 한 90 정도 놓고 타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오랫동안 방치를 해 놓으시거나 안에다가 세워 놓으셨던 경우에는 자전거 바람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꼭 공기압을 확인을 해 주세요 바람이 없으면 당연히 안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퀴를 돌려서 브레이크에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구름성이 떨어지는 거면 어딘가에 얘네들이 저항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터가 휘었을 때 저쪽에 있는 로터가 휘었을 때 얘네들이 닿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캘리퍼가 정렬이 되지도 않아서 정렬이 잘 안 돼서 바퀴를 이렇게 돌렸는데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서버린다 그러면은 저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캘리퍼의 뒤에서 봤을 때 패드랑 캘리퍼랑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도 얘네들이 쓴다 그러면은 허브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허브 쪽에 그러면은 바퀴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허브 때문에 얘네들이 구름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허브가 잘 안 돌아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드문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마 브레이크 쪽에서 저항이 생겨 가지고서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림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얘네가 돌다가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칼 가는 소리 같이 쓱쓱 소리가 나면서 브레이크가 제동이 걸려 가지고선 구름성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캘리퍼를 센터를 맞추면은 애들이 정렬이 돼서 회전하는데 이상이 없겠죠 림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림브레이크도 센터를 잡아 가지고선 구름성에 이제 브레이크가 림에 닿지 않게 해 주시면 되고요 세번째로는 비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에요 비비 지금 하나하나 하는 게 회전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하나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에요 타이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 닿는지 안 닿는지 지금 보는 거는 비비 쪽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에요 비비가 돌아가는데 돌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회전이 잘 안 된다거나 그걸 확인하려면은 이 상태에서 돌리면 잘 몰라요 이 상태에서 돌리면 잘 모르고 체인을 아우터 쪽에다가 놔 주시고선 벗겨 주세요 링크가 있으면 쉽게 벗겨질 수가 있겠죠 체인을 벗겨 가지고 이쪽에 앞 드레일러에 이렇게 걸쳐 놓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간섭이 없이 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돌려보는 거에요 잘 돌아가죠 네 그러면 비비에 이상이 없는 거에요 비비는 회전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거에요 그러면 비비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 비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시마노 제품 중에 시마노 크랭 이것도 시마노지만 그 프레스피 비비 얘 뽑으면 통채로 가운데 엑슬이 통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끝에 반대편 이 반대편 쪽에 플라스틱으로 된 마개를 너무 꽉 조이면은 얘네들 잘 돌아가지 않기도 해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는 돌아갈 때 굉장히 적은 힘으로 살짝만 돌려 가지고선 조이시면 돼요 요 끝에 반대편에 있는 거에요 저쪽에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네 그리고 뒤쪽 지금 앞쪽에 체인을 벗겨놨죠 바퀴를 빼고 확인을 하면은 더 확실하겠죠 근데 이렇게 체인을 벗겨 가지고선 뒤에 스프라켓에 체인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보는 거에요 그러면은 스프라켓하고 같이 돌아가겠죠 바퀴를 돌려서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가다가 갑자기 멈추지 않는지 그러면은 얘도 이상이 없는 거에요 원래는 더 잘 돌아야 되는데 저거는 브레이크에 지금 살짝 닿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뒷바퀴에서 구름성이 떨어지는 거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전거가 잘 안 나가겠죠 원인을 찾았으니깐 제대로 정비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몇 가지를 지금 확인을 했죠 공기압 브레이크의 앞뒤 바퀴가 닿아서 구름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BB쪽에서 저항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허브도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도 저항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을 분명히 다른 애들은 다 잘 돌아갔었는데 손으로 크랭크를 돌리면은 뭔가 굉장히 끈적한 느낌이 나고 저항이 걸려있는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체인을 한번 보시면은 체인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나 아니면은 체인에 습식을 오래 쓰셨다거나 아니면은 엔진오일 같이 점도가 센 기름을 체인에다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얘네들 사이사이가 그런 기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스프라켓에도 그 기름이 묻어 있을 거고 풀리에도 묻어 있을 거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회전을 할 때 끈적함 때문에 점도가 있으니까 끈적함 때문에 얘네들이 붙어서 잘 떨어지질 않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는 잘 돌아가는데 체인을 걸고선 뒤로 돌리면은 저항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체인을 청소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눈에도 보기도 좋지만 얘네들이 지저분하면 점도가 있다 그러면은 붙어 가지고선 그만큼 구름성을 떨어뜨려요 구름성은 그냥 앞으로 굴러가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고서 회전을 할 때 그 힘을 뺏어 먹는다는 거에요 조금이라도 적은 힘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네들을 돌리기 위해서 그 저항을 해치고 페달링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페달을 뒤로 돌려 가지고선 잘 안 돌아간다 그러시면은 하나하나 지금까지 설명형을 체크를 하시고 체인이 지저분해하고 끈적거린다 그러면은 체인이 100%에요 체인을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세척을 해주시고 아니다 그러면은 칫솔 같은 걸로 좀 닦아주세요 그 끈적한 거리는 걸 닦아 주시고선 건식을 좀 발라주시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만큼 저항이 없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비만 해도 자전거 구름성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타시는데 안 나간다는 생각이 좀 덜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 하셔가지고선 여러분들 자전거가 얼마나 잘 나가는 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거에요 이거는 비싼 자전거나 저렴한 자전거나 큰 상관없습니다 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